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여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만남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많은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만남을 잘못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결혼한, 이혼한 부부들이 법정에서 항상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또 이게 사고를 많이 치는 우리 이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 친구들에도 부모님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저 친구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되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 후회하는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또 놓쳤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 만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만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세성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이 혹은 나를 사기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못된 생각으로 만나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바꾸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되어지는 여정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귀한의 만남 축복을 불신 현장 가운데서 살려내는 만남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그런 만남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 또 어떤 한계 아니면 또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만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은 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당신의 모든 바울 팀이 되어서 전도회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들을 16장의 일꾼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금적인 만남으로 승리할 것을 또한 바울은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보고 말씀 붙잡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만남이 곧 우리 현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만남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의 동일한 만남의 축복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만남은 뭐냐 바로 사명회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사명 속에 살게 된 것이에요 이 사명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회복된 사람의 모든 여정은 절대 여정이 됩니다 절대 언약 가운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언약 가운데 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신 중요한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에 근거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뭐 또 좋은 예도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더 다른 예도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시고 모델이 되기 원하시는 근거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그저 먹고 살고 잘 좀 누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복음 없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이 참 사명의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또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가 아무 무식하다고 아무 지식 없는 무식하다고 외면당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해가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로마서의 기록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 군데군데군데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팀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도 바로 복음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어주고 식주인 동역자로 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들은 한 팀이 된 것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날 전도자의 만남 때문에 여러분 야손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의 야손처럼 그가 대신하여 바울과 신라를 대신하여 옥에 갇히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불량자들이 그들의 집을 침입당하고 자기의 재물이 보석금으로 내어줄 만큼 그는 복음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대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적 바램 속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살리는 인생이요 전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 또한 도전을 받는 모델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귀한 만남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사명이 이 만남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4경제 7절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17장 6절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야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하여 쓰임받으니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아 저들이 바울팀을 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이곳에 도달했구나 그래서 뭐래요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모신다고 너희들이 반역을 꾀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거룩한 누명을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승리케 하시지요 우리의 만남이 혹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오해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만남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참 사명 속에 있다면 그 모든 만남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전달될 복음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그 언약 성취의 만남이 이 또 반대로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것도 있지요 가로뉴다 말입니다 가로뉴다 인생의 출발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인간으로 태어나 복음을 만난 그 축복을 누려서 그 만남이 열매를 맞아야 할 텐데 그의 만남이 결국 자신의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샌들과의 잘못된 그 만남 속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개인이 결국에는 실패와 그 결국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불신함과 육신적인 생각과 그러한 모든 영원한 저주 속에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만남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언약 중심으로 또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은 승리여 그 만남을 통한 되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참 사명 회복하는 만남은요 시대의 흐름과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만나게 되는 만남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뭡니까 복음 필요한 빈 곳이 흑암의 세력의 흐름 속에 망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온전히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구나 복음의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복음의 필요를 느끼고 만나는 만남은요 절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세상이 병들고 이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부자는 더 잘 살고 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세대를 살고 있대요 이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돈 있는 자는 돈이 있으나 없는 복음에 안타까워야 하고 돈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 병든 현장 빈 곳을 채우고 살려내는 영적 의사로 우리의 만남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속이는 사단은 모든 관계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영적 축복을 놓쳐버린 육신적인 만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 이익이 있는 것인지 또 이 만남이 내게 유익을 가지다 주는 것인지 자꾸 이해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덫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냥 기준을 딱 복음 앞에 내가 오늘 만나지는 만남 또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만남은 너무 중요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만남의 기세를 딱 먼저 내가 잡아야 이 타협 그 협상의 테이블에서 승리한다고 더 막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그 기선을 제협하는 게 뭐지요? 영권입니다 영권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이 시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읽고 있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셔서 정확하게 전달될 복음 선포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그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히 1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복음을 위한 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경대로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번 주 말씀처럼 이번 주 말씀처럼 용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성품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분노하기가 쉽고요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기보다는 내 것 챙겨서 나의 자존심 챙기는 게 더 편한 것이 우리의 습관과 기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또 주시느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힘으로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빌리포스 2장 5절에 이 마음 품으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사랑하신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나의 인격을 덮을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또 분별하면서 살리는 만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하는 짓은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이 이름의 뜻 안에도 원어의 뜻에도 그들이 틈을 내어서 비집고 들어가다 분리시키다 이 말의 뜻처럼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사람을 만나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아 우리 장노님은 왜 그러지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는 거야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사탄은 그 문제와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데 이 지혜로우라고 미련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보기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우는 우리의 자세는요 상대에게 딱 뭐라고 싸울 자세를 취하셔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의 자세는 항상 긴장한 상태 이삭이 세메 근원을 빼앗기고 항상 뭔가 우리가 볼 땐 미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르호봇에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아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바보처럼 산다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순수함은 지키되 순진함은 안 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앞에서는 다른 거 끼면 안 되지만 사단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서 순진하게 당하면 안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손해가 없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 이거는 항상 해도 매일 해도 또 내 상태가 어찌 됐든 간에 손해보지 않는 만남이 있어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고 나의 모든 영적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내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으실 때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은 또 서로가 작은 오해와 갈등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막 입이 근질거리고 내가 가서 쫓아가서 막 이걸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다른 방법과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살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의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 이후에 만나지는 그 만남을 위해 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선생님과 랩너트들한테 고백을 한 게 제가 청년 시절부터 우리 예원교회를 섬기면서 찬양팀을 섬기기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는 심부름을 했는데 참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지체들하고 부딪힐 일도 있고 다 영적인 배경과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모을 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모임 장소에 가기 전까지 리더의 마음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아 나는 못해 내 성격은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결론을 먼저 내리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순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순원들의 마음의 심령을 잡고 있는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 주세요 저에게 영적 주도권을 이 모임의 주도권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했던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후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제가 먼저 회복한 후에 다음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니까 부작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만남이 어려우시거나 또 이게 축복이 아니라 계속 실수가 지속이 되신다면 부족하지만 저의 방법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들어서기 전에 달합방을 할 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나와 함께하는 지체와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할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의 축복 그 모델로 서는 예원의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